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재수없게 똥을 밟은건지 아니면 자기도 똥이라서 똥끼리 뭉친건지 좀 많이 어지러운 그런 사연 가지고 왔어요. 무편집입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다른 여자가 버린 똥작대기를 완전 비싸고 좋은 보석인 줄 알고 헥! 이거 너무 좋아. 줍줍했다가 인생이 완전 망해버렸어요. 라고 했는데 마지막 이거 뭔가? 핵반전인가? 원지, 재혼하고 출산 100일, 친아들을 데려오자는 남편 제 친구가 이거는 판에서나 등장할만한 이야기라 하고 저도 지금 완전 멘붕 상태라서 조언을 얻고자 그러려봅니다. 일단 남편이랑 저는 13살 차이고요. 남편은 재혼이고 저는 초혼이에요. 남편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들이 하나 있고 지금은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연애하면서 같이 살다가 임신해가지고 혼인신고했고요. 식은 아직 안올렸어요. 그리고 저희 아기는 다음주가 지나면 100일이 됩니다. 제가 자영업을 했는데 원래는 출근하면 안될 몸이지만 저희 직원한테 급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프리랜서인데 지금은 일이 없는 상태라서 생활비는 안받고 각자 내놔봅니다. 그냥 용돈 정도 틈나면 얼마씩 받았어요. 이게 자기가 준다는 거겠죠. 아니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을 주는 걸 수도 있고요. 제가 저녁 늦게 일이 끝나서 저희 아기는 저희 엄마랑 남편이 번갈아 가며 봐주고 있어요. 남편 독박 육아 아니고요. 반찬이랑 빨래 집안일 같은 거 전혀 안 해요. 오직 아이 분유랑 기저귀만 갈아주고 뭐 그건데 솔직히 이것만 해도 고맙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퇴근하고 애 목욕시킨 뒤에 재우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야! 이대로 가면 우리 파산이야! 돈 아끼자! 그래서 제가 뭐야! 우리 고정비랑 지출을 계산해보자! 나는 지금 생활비 안 받지 않냐? 아기도 지금은 분유랑 기저귀 값은 나라에서 나오고 돈이 많이 들지는 않는 상태인데 왜 그러냐? 어? 일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서 다독여줬죠. 그런데 남편 말이 한 달에 고정비만 600 이상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정비에서 제가 내고 있는 공과금이랑 보험료는 제외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처한테 양육비로 300 이상을 주고 자잘한 보험료 같은 것도 다 내주고 있는 거예요. 한숨이 크게 나왔지만 그냥 말 안 했습니다. 너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나라도 벌 수 있을 때 혼자 벌자 이런 생각을 했죠. 사실 그 여자 쪽에서 목돈도 많이 받아가는 거 연애 때부터 봐가지고 뭐 임신하고 초기에 각서 비슷한 거 받았거든요. 이제 가족은 이쪽이다! 우리다! 목돈을 그렇게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랬는데 다음날 저한테 말도 없이 우리 엄마 불러다가 장모님!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우리 아들 데려오지 않으면 아니 우리 아들을 데리고 오면 더 이상 돈 줄 일이 없어요. 데려오고 그 여자랑 연 끊고 싶습니다. 등등등! 전처가 양육비 외에도 전셋집을 요구한다는 그런 말을 했대요. 이렇게 저렇게 밤새 혼자 거실에서 생각을 해보고 아직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눈물도 계속 나오고 그러다 다음날 시아버지가 어이고! 그 집은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해결됐는데 그 이후부터 남편이 저한테 계속 화를 내기 시작해요. 아들 못 데려온 게 화가 났나 봅니다. 너는 생활비 안 줘가지고 불만이라고 하더니 어? 갑자기 어? 돈을 보내고 이제 아기를 안 보고 어? 나는 나가서 일을 하겠다. 늦게 들어오겠다. 이러고 아니 이런 애들은 말을 도무지 앞뒤가 안 맞게 화를 내고 사람 미치게 해요. 물론 저도 화를 냈죠. 아니 이렇게 어차피 알아서 할 건데 왜 말했냐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그리고 어제는 제 생일이었는데 남편 손님들이 와서 하루 종일 대청소하고 손님 맞이하고 또 다들 돌아간 뒤에 뻗어가지고 아기가 잘 때 자다 깨서 부랴부랴 저녁 챙기면서 그래도 나한테 적어도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볼 줄 알았다 이렇게 물었더니 눈치가 보여서 밥도 못 먹겠네? 이러면서 밥상을 다 치워버리더라고요. 하! 이 인간 아무래도 두 번 이혼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냥 이거 말고 자잘한 것 많은데 안 적었어요. 마치 이건 초등학생 마냥 누가 나한테 일하라고 했냐? 네가 화내지 않냐? 내가 고민하는데 그럼 너 눈치 보며 말해야 되냐? 이렇게 완전 딴 사람 같아요. 미처 날뛰면서 막말 퍼붓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언제까지 받아줄 수 있을지도 고민인 상황입니다. 막말할 때마다 너무 상처를 받아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면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입니다. 물론 제가 문제라는 거 알고 있지만 제가 결혼 결심하고 아기 낳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차원이 다르네요. 처음엔 애 낳고 재혼하고 지금 하는 일도 생각보다 안 돼서 불안한 건가? 그래서 예민한가? 내가 참아야지 했는데 이제는 제가 너무 불쌍해요. 자기는 할 또리 다하고 잘했는데도 전처가 제발 이혼해달라고 그랬다는데 이건 마치 남이 버린 쓰레기를 제가 주워온 기분입니다. 지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물론 제일 큰 병신은 저라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제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면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글이 좀 많이 오락가락하지만 현실적인 좋은 댓글 마구마구 부탁드려요. 뒤에 꼬로만큼 나옵니다. 댓글 1번 님아, 님 남편 보니까 전처한테 가고 싶어 그러는 것 같으니 얼른 도와줘요. 그 대신 님도 양육비 300만 원 달라고 하세요. 됐으니 전처는 다시 재혼을 하겠다며 애를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 중이에요. 그 대신 전세집을 해주면 재혼 안 한다 이런 말을 하고요. 2번 독하게 말합니다. 결혼 전부터 전처에게 양육비로 300씩 퍼주던 인간과 연애와 동거까지 하다가 애가 생겨서 혼인신고만 하고 사니까 그런 너니까 무시를 받는 거예요. 좀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3번 님도 알고 있죠? 그냥 이혼하고 양육비 받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 4번 이 정도면 양육비 200 이상 책정되는 일이 없을 텐데 아니 수입도 적으면서 이건 그냥 지가 더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또 다른 여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됐으니 맞아요. 법으로는 그게 아닌데 그냥 본인이 추가로 더 주고 있는 겁니다. 5번 아니 그러게 왜 저런 놈이랑 결혼을 한 거요? 누가 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인데 왜 그랬대요? 뭐 눈깔 찔렸나? 그러게 말이에요. 전부 다 멍청했던 제 탓이겠죠 뭐. 6번 애 딸린 돌싱을 거둬준 천사가 아니라 똥 멍청이네요. 본인 발등 본인이 찍으신 건데 이래서 애 있는 돌싱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처와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머리 아플 일이 많고 이러니 절대 연애는 몰라도 결혼하면 안 된다고들 그러는 거예요. 특히 자기 아이를 낳은 여자한테 대화는 꼬라지 보니까 인간되긴 끌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전처는 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아이를 앞세워서 계속 이래저래 다 빼먹을 거고요. 아니 양육비 300도 많이 주는 건데 전처랑 아이 문제로 꾸준히 둘이 연락하다가 나중에 닌 버리고 두 사람 합치는 것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명심하세요. 봐봐. 그러고도 남을 놈이잖아. 7번 아니 그래 돌싱 만나는 게 뭐 사랑만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또 반대로 아내와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들 되게 흔해요. 아니 그런 생각도 한 번 안 해보고 선택한 쓴 일을 탓하세요. 8번 혼자 있을 때는 자식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여자 만나고 그렇게 잘 놀고 다니다가 집에 애를 돌봐줄 여자가 들어오면 갑자기 자식이 애틋하고 못 보는 게 너무 안타깝고 눈물 흘리는 남자들 되게 많더라 진짜 있더라고. 저번에 물어보살에 아내랑 사별하고 자기 아이들 당장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처제한테 맡겠다는 남자가 일단 여자부터 만나고 재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외로우면 돈 벌어서 애들이나 먼저 데려와라 딱 이렇게 욕 오지게 참아갔거든 뭐 자식 있는 있는 자식 거들떠 보지도 않고 새 여자랑 러블러브 하겠다는 남자 말을 믿은 네 잘못이지 뭐 9번 아니 이건 뭐야 동네 똥개도 안 물어가는 걸 주워왔네 게다가 13살 차이라고 님 무슨 하자 같은 거 있습니까 10번 이 멍청한 여자야 너는 뭐 남들이랑 다를 거라 생각했겠지 근데 절대 아니야 그냥 너는 남이 씹다 뱉은 껌을 도로 주워 씹는 거라고 이래가지고 쓴이가 뭔가 추가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걸 캐치를 못했어요 지우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몇몇 사람들이 너 뭔가 이상하다 일단 13살 차이도 어이가 없고 또 양육비로 터무니없는 300 주는 거를 보고도 왜 참는 거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혹시 너 뭔가 약점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 너 설마 불륜으로 남편 뺏어온 거냐 등등등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바로 글 지우고 빤스런 해버렸어요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해명도 없어 지워버렸어 그럼 뭐 거의 뭐 그렇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음?